네 여기는 반지야빵이구요 가격이 500에 30입니다 500에 30에 반지야빵이고 옵션은 풀옵션이구요 여기는 2집의 장점은 역에서 신대방역에서 한 300m 천천히 걸어도 5분이면 됩니다 되고 500에 30은 허유매물 보면 오피스텔 같은 그런게 있는데 500에 30이면 요정도 반지야 이게 만약에 연식이 조금 더 깔끔했다면 아마 500에 35 정도 그 정도도 받을 것 같아요 지금 여기가 관리비에 난방이 포함되어 있어서 굉장히 따뜻하네요 지금은 세입자분이 중독세실 한 상태라서 짐 언제든지 뺄 수 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500에 35 그래서 500에 30에 이 정도 반지야빵은 그래도 종종 나오는 것 같아요 종종 나오고 35으로 보면 깔끔한 집이 더 많고 근데 역에서 이렇게 가까운 집은 많지는 않죠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